면등은 네 덕에 가장 아름다웠는데 아무래도 힘들겠다 손이 영 말을 안 들어서요 나가 뭐라도 도울 테니 시키세요 하면 너희 아가씨한테 풀쓰는 곳을 알려드려라 도울 수 있겠지? 별거라고 생각해줄 척하더니 이걸 언제까지 해야 돼? 응? 내가 자격증이 한 트럭인데? 응? 어떻게 내가 이런 줄 알았어? 이 중요한 풀쓰는 걸 맡기셔서요 잘하고 있는 듯 싶다 대단한 인재가 맡기는 해